발모럴 성이라고 아시나요? 스코틀랜드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영국 왕실 소유의 성인데요. 이제 이곳을 일반인들도 마음껏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영상 함께 보시죠. 1855년 성이 완공된 이래 처음으로 대중에게 문을 열게 된 발모럴 성.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왕족 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. 7월 개방 예정에 맞춰 이미 3개월 전부터 방문을 위해 필요한 티켓이 판매됐는데요. 판매 시작 후 단 몇 시간 만에 매진됐다고요. 티켓은 100파운드, 한화로 약 15만 원 정도고 하루 최대 40명의 방문객이 성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. 티켓은 100파운드 고지대의 왕족입니다. 선지나는 금지대의 왕족으로까지 공부해서 지정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